약간 한 게 없는 맛인가요? 어머, 지져준다, 지져준다 여러분, 여기 버블도 흔들리고 직업자님이 이거 줬어요 여러분, 군모님입니다 중국식, 대만식 아침식사인 또우짱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 요우티아오랑 이제 차가운 홍문 국물이랑 이렇게 먹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 아침식사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새벽 5시에 열어서 11시에 됐나? 약간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줄이 엄청 길어서 전철역까지 줄을 쓴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밤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일어나자마자 당장 뛰쳐나갔습니다 요우티아오는 사실 어떤 먹방 유튜버가 그분이 계속 엄청 맛있다고 뭐 먹는 거야, 중국 유학할 때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아침에 여기 팔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편의점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 표시가 있으면 들어가서 쓰면 된다고 합니다 완전 꿀팁이죠 저줄이 아니기를 바라며 진짜 미쳤다 저줄은 아니겠지 설마? 아 아니겠지 줄이 진짜 너무 귀여워 여기거든요 대만에 이렇게 만개 넘는 거는 진짜 유적지 밖에 없는데 식당이 이렇게 리뷰가 많은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현지인분들이 저한테 여기 처음 왔냐고 지금 이 줄 한 30분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되게 맛있대요 현지인분이 지금 한 시간에 기다렸어요 계단이 돌돌돌 마우스 벌써 우리 아 가게 이 롯데리야? 혹시 다른 가게들도 있긴 있네요 근데 이집줄만 이렇게 긴거야? 미쳤네 넘버원 여기 앤 포티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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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자 봐 음료 먼저 주문을 하고 여기 빵을 말하면 된다 쨔쨔 양이 되게 많아 포티파이브 포티파이브 너무 많나? 그래도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두개 먹을래 게당 30이에요 요티아오랑 이게 똥장 이게 콩국물인데 콜로 시키는게 시원한 아이스로 시키는게 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시켰습니다 일단 콩국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콩국수랑 모가다리 엄청 달아요 콩맛이 나고 하나만 시킬걸 와 너무 기름지는데? 음 이름이 쫙쩡나고 이거를 이렇게 너무 많이 needs 음 음 음 까먹을 것 같아 까먹을 것 같아 음 음 음 음 음 음 기름이 적당 나와요. 냄새는 나는데 맛은 달달한 우리나라 콩국수보다 엄청 무거워요. 이건 그냥 무거워요. 우리나라처럼 꾸덕한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생각날 것 같은 맛이에요. 가격은 진짜 딱 현지 물가인 것 같아요. 안달고 엄청 담백한 꽈배기 같은 느낌인데 기름이 적당 나와서 이는 다 한 개씩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관광객보다 현진이 많은 느낌이어서 좀 놀랐어요. 근데 내가 현진이면 이걸 주워서 과연 먹을까? 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아 유명한 무지개길 대만 사람들이 여기서 커버댄스 이런 거 찍던데 그곳이 이곳이였군. 시만역 쪽 행복당이라고 부른 건데 여기 그라운 시럽이 있기가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스파이씨? 아 스파이씨? 아 스파이씨. 넘버 원이 파이씨, 넘버 두는 미우티. 이제 이렇게 해주나봐. 뭔가 찐득한 걸 올려준다. 콧살콘. 치즈 rêver. 오. 지져준다. 지져준다. 어. 오, 뽀글뽀글. 오 의. 음. 음. 뭔가 퍼포먼스가 있는 만큼 뭔가 좀 비싼 편? 충주당이나 가격이 갔었어요. 흑당은 여기서 처음 먹나? 버블씨가 맛없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털이 크고 따뜻하고 엄청 잘 것 같은데 그닥 그렇게 엄청 단 건 아니지만 달긴 삽니다 달고나 냄새 나요 고기에는 거품은 좀 짠 편이고 냄새는 흑설당 한 건 달고나 여기 거는 한 번쯤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특색이 있어도 대만에 타이거 휴가는 다 망했더라고요 한국에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방학들이 안 오니까 대만 오면 혈당 수치 쫙 올라가겠다 또 이런 아시아 국가에 가면 마사지와 쌍두마차로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머리 감겨주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오늘 머리를 안 감았습니다 머리를 감으러 가봅시다 근데 마사지 비는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대만은 아시아 인건비가 엄청 싼 과일도 싼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만이 그런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심원에 있는 이즈 헤어살롱입니다 비포 샴푸마사 이렇게 있습니다 과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샴푸마사지 일단 머리를 집게로 싹 올려주고 수건으로 덮어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샴푸마사지인데 샴푸뿐만 아니라 몸도 마사지 해주는 거라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등도 이렇게 탁탁탁탁 쳐주시고 근데 뭔가 받는 동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제가 조금 불편했다 드라이기 소리가 너무 크고 케이팝 틀어놔 가지고 이걸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샴푸를 시작하신 제 재료들을 가지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머리도 싹 빗겨주시고 약간 물에 희석한 샴푸 이런 걸로 정수리부터 이렇게 거품을 내주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좌식 샴푸 이런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좀 새로웠습니다 꼼꼼하게 옆머리까지 이렇게 싹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벅벅벅 긁어주시는데 어우 너무 시원 너무 시원 너무 좋았어요 뒤에까지 아주 벅벅 긁어주는데 아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당황스럽게 이렇게 머리를 싹 그거 뭔지 알죠 이런 거 해주셔가면서 사진 찍으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사진 찍는 척 했습니다 진짜 찍는 척 해가지고 사진 안 찍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포토타임이 있었다 아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주시고 또 근데 저렇게 예쁘게 모양을 내서 만들어주시는데 안 찍을 수가 없어 이때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꽃을 예쁘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여기 귀걸이 이건 귀걸이 귀걸이까지 미쳤어 진짜 귀걸이 나름 양쪽 크기도 맞춰주셨어요 이제 샴푸 이거 행부로 가나 봅니다 감고 나오니까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아우 근데 이때부터 좀 노곤노곤 졸리더라고요 맨쪽 연보라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머리를 약간 펴주시면서 말려주시고 이렇게 돌돌돌 직접 말려가지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말려주시는데 진짜 모든 가닥을 다 저렇게 해서 말려주셨어요 근데 혹시 머리카락 만지면 자시는 분 있나요? 제가 그럽니다 저 진짜 여기서 꾸벅꾸벅 진짜 거의 취침하듯이 잤어요 저 너무 죄송했습니다 중간에 깨가지고 살짝 머쓱하다가 다시 잠들고 와 잠을 저기서 잤네 그냥 한 시간 동안 장하고 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드라이를 아주 잘 하시네요 머리 빨 빨한 옆머리로 이렇게 해주셨네 이게 헤어 마사지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서 하는 곳으로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맘에 드는데 가격이 490 조금 베트남에 비해 비싸다 한국도 샴푸 마사지 이 정도에 하지 않을까? 만족 제가 머리를 옆 한 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말아야 되는데 그걸 딱 캐치하시고 알아서 그냥 돌려서 말아주시더라고요 비슷한가 봅니다 한국이나 대만에 한국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몇 분이 절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여기가 복창국수를 엄청 유명한 아동면소인데 여기서 여기 다 앉아서 드십니다 여기를 이제야 왔다니 아 스몰 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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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면이 약간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게 되게 짧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리소스랑 갈릭소스랑 식초를 뿌려 먹으면 더 맛있대요 조금씩만 더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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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먹을 거 많은 대만에서 조금씩 파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 향은 약간 수부시 여기 보시면 이런 돼지 곱창 같은 이런 게 들어있어요 나름 쫄깃쫄깃 괜찮습니다 푸릉 먹기 좋고 따뜻한 거를 딱 먹으니까 뭔가 너무 좋아요 비울 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기화제 바다구청 쪽에 치파오로를 빌려주는 곳이 있네요 그래 가지고 오의 주가 오려고 합니다 그게 원래 구글 사이트 가면은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제 예약을 하러 가니까 꽉 차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장 접수도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여기가 디화재라는 곳인데 짧게 오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안 오시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 보면 비지털 센터라고 되어있죠. 이 아이 표시가 정말 인포메이션을 뜻하는 전세의 공룰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 촬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내부에만 입고 싶어서 좀 창피하잖아요. 다들 현대복 입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근데 여러분 동영상을 킬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입고 1시간 정도 대여를 할 수 있고 여러분 대만은 진짜 평일입니다. 평일이면 프리패스에요. 원래는 예약을 꼭 해야 되는 건데 평일이라서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주말에는 무조건 예약해야 되는데 한 예약을 한 제가 봤을 때 최소 2주 전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꽉 차있거든요. 꿀팁을 좀 드리자면 신발은 따로 대여가 없으니까 신발 챙겨오시고 이 숄 같은 거를 주시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건 안 하려고 안 가지고 왔어요. 찍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 센터 바로 앞인데 저에겐 여기가 최선입니다. 더 멀리까지 못 가겠어요. 약간 전주 한옥마을처럼 다들 입는 분위기면 저도 입겠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안 입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한국인인 거 모르지 않을까? 그냥 입담으로 있으려고요 그래서. 모티야오 2탄이다. 줄 껌내 끼러. 아니 이건 또 무슨 맛이길래. 이거 하나만 사먹고 갈라고 했는데. 굳이야 이만큼하다. 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줄 서서 뭐가 맛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맛도 있더라고요. 제가 줄 서서 먹을 맛인지 아닌지 줏대 있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일단 따끈따끈. 약간 상기 없는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따끈따끈하고 안에는 쫀득쫀득하고 겉에는 빠삭바삭하고 너무 맛있다. 승경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법 드세요. 근데 생각보다 줄이 빨리 안 줄어요. 전 이건 조그마하니까 금방금방 줄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만 먹으면 너무 아쉬울 맛이라서 인당 2개 이상을 사야돼요. 현진들은 진짜 바리바리 사가더라고요. 약간 분유 맛도 나는 것 같고. 다음에 가게 되면 다른 맛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오늘 단수이를 갈 건데 단수이는 이 표시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단수이가 막명의 안인경과 있어서 단수이는 전철로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중 하나예요. 단수이 도착했을 때 비만 겁나 오고 너무 추워요. 와 단수이 너무 추워요. 비가 온다. 비가 너무 와서 페리를 별로 타고 싶지 않았어요. 완전 관광지 그 자체인 느낌입니다. 솜진들도 꽤 많이 보이고 진짜 퐁실퐁실해 보인다. 여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옆 가게도 있긴 한데 옆 가게는 아무도 안 가고 잘못 찍었네. 물결 있는 게 진짜인가봐요. 뒤에 있는 거 같아요. 사르다 사르다. 얘는 한 사이즈밖에 없대요. 어떻게 사야지 근데 와 이거 단면부터가 미쳤어요 진짜. 여기는 단수 일몰맛집이라는 스타벅스인데요. 지금 일몰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음 계란? 그냥 계란맛집인데 음 음 치즈 카드랑 130 제한달러. 비울 때는 단수 요집 앞에요 진짜. 산 찍고 돌아다니까 너무 힘들고 사진 찍으러 온 곳인데 사진 찍을 힘들어 안 나요. 여러분 기념품으로 얘 추천.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안에 버블도 들어가 있어. 여러분 봐봐. 이렇게 버블도 흔들리고 와 진짜 미쳤다. 너무 귀여워. 지금 비싼 것 같아요. 4,300원? 이 집이 비싼 것일 수도 있어. 딴짓감에 싸우면 이걸 사세요 여러분. 저 서울에서 좀 살았어. 진짜요. 짜아 심심하니까. 고구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고구마 먹고 싶어요. 귀엽다. 맛있어요? 네. 귀엽다. 웃는 소리가 좀 좋아. 나도 한국하면 버블티 먹는다 그러면 비싸고 별로. 욕해 내가. 야 벼마리아 그 싸고 싼 거 처음이면서 여기 와서 이거 쳐먹고 있냐? 치킨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는가? 내가 좀 알지? 근데 홍대를 내가 어디서 왔어. 옛날에는 이대였었거든. 내가 젊었을 때는 이대가 핫한 거. 이대 가면 뭐예요? 이대가 홍대랑 좀 비슷하지. 근데 먹는 거는 홍대만큼은 아니야. 한국 가면 꼭 가고 싶어하는 시장. 망원시장. 아 진짜요? 내가 옛날에 연남동에 살았어. 와 엄청 좋은데. 저기 연희동에 화교학교 있잖아. 어. 연남동에 살았는데 그 집을 세고 여기에서. 아! 연남동 지금 엄청 비쌀 텐데. 비싸다가 들었어. 아깝다. 우리 사층 건물인데. 월세 전세에 그것만 먹어도. 치킨 맛있어요. 어때? 많았어요. 소스 이거랑 마지막으로. 근데 너무 많은데. 혼자 먹기 너무 많은데. 이따 소스도 가서 식잖아. 식어도 맛있어. 맥주랑 같이 먹어서. 소스도 뿌려먹으라고. 많이 먹었어요. 뿔. 미미크래커랑 이런 데는 너무 일찍 나다가도 여기 왔습니다. 커피랑 초콜렛이 맛있대요. 이거 보도 네 가지 맛이 있어요. 제가 커피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그래요. 음. 완전 통발이네. 여기 유명한 승시하우스랑. 그 총초빈 티엔짐. 그 집이네. 와 티엔짐이 진짜 많다. 여기가 유명한 마마우산. 여기가 비가 자주 와서 우산을 되게 잘 만든대요. 가격대가 엄청 싼 것도 있고. 뭐 버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싼 건 거의 천을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융칸 우융면인데 여기가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전 불호를 예상하지만 그래도 융칸 거리에 왔는데 융칸 우융면을 안 먹는다. 이것은 조금 유죄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전을 해보러 왔습니다. 이게 유명한 거예요. 솥자리로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융면. 이게 우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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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 만약에 만난 적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님이 이거 줬어요. 이집트 때부터 봤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이거 폭리수거든요. 폭리수. 써니. 그런데 저도 가려다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